배고분 상위 사이즈 몇이에요? 15요? 저거 배고 사이즈 입힌 다음에 뒤에서 다 찝을 수 있어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촬영하러 이동합니다 오늘은 2회차 어제는 퍼즈였다면 오늘은 김포에서 촬영합니다 좋아요 연속으로 촬영이라 신납니다 아무튼 이제 조심히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파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네 저는 잘 도착해서 이제 촬영 장소로 열심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촬영 장소가 김포이긴 한데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냐 이거 김포글드? 뭐 뭐 그 지하철이 있는데 그거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대신 이동할게요 잘 도착했습니다 우선 시간이 애매해서 저녁부터 보고 자연스럽게 체납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도착해 보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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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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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